이번 2011 2부 시작은 이하이양이옵니다. 끝걸! 4회 만난 diagnostic. 1회 만난 evac 4회 설정의 강아지 our website 연주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K-pop 스타 오디션을 통해서 배성 있는 가창력을 뽑는 이하이양의 축하무대였습니다. 키스를 날리면서 등장한 라우라라 앨베스토. 엘리사의 댄싱과 함께 하시죠. 엘리사의 댄싱과 함께 하시죠. 엘리사의 댄싱과 함께 하시죠. 엘리사의 댄싱과 함께 하시죠. 엘리사의 댄싱과 함께 하시죠.